아, 맛있어. 냠냠냠냠. 냠냠냠냠. 주름 맛있어. 엄마랑 어디 갔을까, 오늘? 많이 먹어. 눈 때문에 내가 신경이 곤두서. 이제 간 다음에 할 거야. 눈 봐, 눈. 눈이 안 보여서. 거든요. 우신이에요. 예예. 커피스라든지 그런걸로 감염이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 염증으로 운사들이 많이 들어가 내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쪽은 아예 어쩐지 밥을 주면 한쪽으로 모재비를 자꾸 딴 쪽으로 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안약하고 약해서 염증이 있는 걸 좀 관리해주고요 염증만 관리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 그래 못 본다고 보네 그럼 한쪽은 눈이 아파 아유 완전히 붙었어 괜찮아 고쳐주려고 왔어 너가 어떤가 보려고 왔어요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나 그랬어 아팠어 괜찮아 고쳐줘 고쳐준다고요 한쪽으로 보고 살아야지 뭘 그쪽 치료 다 해가지고 응 그랬어 치료 봤어 응 그랬어 응 그랬어 응 응 응 아이고 아가 얜 이름을 뭘로 지어주나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나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나 응 어이구 그랬어 응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그랬어 응 응 아 이뻐 응 너 보러 왔어요 응 아가 응 한눈이 윙크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눈이라고 지어줘야 되겠다 한눈이 응 한눈아 응 한눈아 응 아이구 그랬자 응 응 한눈아 응 한눈이 응 한눈이 응 아이고 치료 받고 가자 며칠 더 있어 응 응 아이고 이빠라 응 한눈 한눈 응 응 응 잘 있어 치료받고 있어 응 응 한눈아 응 한눈아 응 한눈아 응 한눈 응 한눈아 응 응 야구 응 응 응 영롱아 어이구 많이 좋아졌네 영롱아 영롱 영롱아 어이구 이뻐다 눈이 아팠어 영롱 영롱아 그래서 원장님하고는 꼬리 흔드네 영롱아 영롱아 아이고 저 똥빵맹이를 좋아하네요 장난도 치네 영롱아 영롱아 영롱 영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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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빨아 사안이야 사안이야 또순 발치 치려 나에서 또순이 아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순아 영롱아 영롱 며칠만 더 고생해 거기서 얼굴을 이렇게 나오죠 잘 지내자